아 추리의 여왕 우리 최강희씨 우리 최강희씨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해주고 계시네요 자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포도타입부터 먼저 진행할까요? 오랜만에 뵙는 우리 최강희씨인데요 대우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당시 그 드라마의 감동과 웃음이 막 떠올라져요 연기대상마다 어떤 특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강희씨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퀵에서 오랜만에 찾으시죠? 받는 말?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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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시상식으로 자리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? 오늘은 정말 제 드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니까 파티에 참석하는 기분입니다 좋은 예감이 있으세요? 네 기분 좋아요 평에 대한 예감도 있으세요? 받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희씨께서 KBS 연기대상 찾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